태인세인 미얀마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4일 수계의식을 시작으로 5일간 추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최근 아웅산 수치에게 정권을 넘기고 퇴임한 태인세인 전 미얀마 대통령이 미얀마 만달레 인근 시골마을 다나디 파티 사원에서 수계의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외신들은 태인세인 전 대통령이 5일간 사찰에 머물며 명상 등 출가 수행 생활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미얀마 정보부는 미얀마에서 존경받는 시타구 스님이 지난 1월 세계불교 컨퍼런스에서 태인세인 전 대통령에게 스님이 될 것을 권했고 태인세인은 퇴임 후 실행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. 육군 장성 출신의 미얀마 8대 대통령 태인세인은 54년에 걸친 미얀마 군부 통치를 마감하고 문민정부를 이어낸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